아이리시 테리어 아일랜드 원산의 애완견 중간 크기의 게로 아일랜드 남부 지역이 원산지이며 테리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견종이다. 과거에는 농부들이 주오소리, 여우 등을 잡기 위해서나 투견으로 길렀으며 현대식 품종은 1870년대 무렵에 생겼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거나 보초 역할을 하였고 땅 위와 물 속에서 사냥감을 쫓거나 물어오는 일에도 재능을 발휘하였다. 몸집은 균형이 잡혀있고 다리가 길다. 털은 이중모로서 억세고 뻣뻣하며 털빛은 붉은색이거나 황금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머리는 길쭉하고 정수리는 납작하며 주둥이는 긴 사각 모양이다. 눈은 작고 턱수염이 있다. 귀는 아래로 접혀있고 꼬리는 원길이의 4분의 3 정도를 잘라준다. 성격은 활기차고 다정다감하며 충성심이 강하나 매우 급하고 무모할 정도로 겁이 없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특히 아이들과는 어린이들의 개라고 불릴 만큼 사이가 좋다. 털은 정기적으로 손질해 주어야 하고 먹이는 중간 정도 먹으며 운동을 매우 좋아한다. 다른 개들과는 쉽게 친해지지 않으므로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수명은 10에서 14년이다.